준비됐나요? 자, 나와주세요. 어디야, 어디야. 어머나, 어머나. 어머나, 어머나. 너무 예쁘다. 겨울 받지 않았다는 것 같아. 여기다가 색감을 조금씩 넣었거든요. 둘 다 밝은 색을 입는다든가, 둘 다 어두운 색을 입으면 되게 칙칙해 보여요. 근데 밝은 컬러를 한 분이 입으시면 한 분은 톤을 다운시켜도 칼라감으로. 아니면 밑에, 하위에. 이런 식으로 크로스가 되게. 어머나, 어머나, 어머나. 연출하신다, 연출하신다. 너무 예쁘다. 어머나, 어머나, 어머나. 희돌이, 희돌이들. 그리고 또 이런 룩들은 또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하거든요. 제가 이거를 다 코트, 여기를 또 띄워볼게요. 따라라. 이런 거를 또 이렇게. 이렇게 연출이 가능하거든요. 여기도 얼굴이 좀 작아 보여요. 맞아요. 너무 예쁘죠? 머플러도 쓰고. 감미야 씨는 정말 다 잘 어울리네요.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네 가지 룩 중에 잘 어울렸다는 룩을 하나 골라야 되거든요. 1번은 일단 컬러감 자체가 살짝 깊은 거를 포인트로, 호멀한 룩으로 만들었던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죽 같은 소재 있잖아요. 그런 소재로 뭔가 소재에 통일감을 주면서 연출한 룩.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에 핫한 얼씨 룩이라고 해서 소재도 좀 오가닉하고 좀 따뜻해 보이는 그런 좀 예스러운 소재들이 많이 들어간 그런 룩.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입고 계신 기능적으로도 실용적이고 스타일로도 뭔가 빠지지 않는 그런 다운 코트 룩. 어렵다. 결정하셨나요? 네, 결정했습니다. 어, 그래요? 네. 그럼 나한테만 얘기해줘. 어, 깜짝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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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또 이렇게 되네요. 오케이, 오케이. 뭘 생각한 거예요? 못 들었어요. 아직 안 들켰어. 뒷속말로? 뒷속말로? ㅋㅋㅋㅋ